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내용인데요. 우리 건설업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룡노무비 지급 회계처리 많이 하시죠? 이룡노무비와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세무조사 경험을 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세무조사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공사 건설회사 회계담당자 서랍 속에서 이렇게 막도장이 자루체 발견되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일용직 노무비에 대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신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가공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많이 계상해서 세금을 탈세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전산화가 되고 다신고 의무가 생겨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 노무비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선 세무소에 근무할 당시에 아침 일찍 어느 미모의 학교 여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조사관님 제가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유흥주점에서 세금을 탈세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해서 그 주민등록번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가짜 세금 신고를 했던 것이죠. 전산화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이중근로자료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유흥주점 사업자분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일용노무비 과다지급으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노무비가 그래도 손쉽게 비용을 많이 계산하는 손심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A정기공사업체가 동종업체에 대비해서 일용노무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전산비율로 확인이 돼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A정기공사업체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를 받게 됐는데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A정기공사업체는 업체의 특성상 비가 오거나 악천 후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는데 여름철 장마철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회계장부가 작성이 돼 있고요. 또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날에는 보통 노무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데 그럴 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회계장부가 작성이 돼 있고요. 또 외국인 노무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자료 노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는 지급은 됐는데 노출은 작성을 해야 되고 경비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공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회계 신고를 했던 것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결과 A정기공사업체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일용노무비를 과다 지급해서 세금을 줄여보려고 하는 사업주나 회계 담당자께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과거처럼 일용노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는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